처음에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 아, 코리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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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 프로 코리아 캐리포니아 캐리포니아 어? 코리아 코리아 아, 아하 하하 와, 소 어메이징 아, 하하 아, 하하 몇년, 이 레스토랑 사업이 지났어요? 42? 42? 응 1980 1980 1980 내가 진짜 말레이시아 와가지고 이 클레이 파스를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약간 돌솥? 약간 소세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와봤어요 근데 되게 젊어보이시는데 나이를 여쭤봐도 될까? 방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You see how old are you? 어... 50? 1956? 1956? 60 64 아니 1956 you look 아니요? 하루에 크리퍼라를 많이 먹으면 양념을 먹어요 이거는 치킨 그리고 소시지 그리고 파 어? 이거 왜? 피쉬 아니 클레이 팥에 소스 피쉬 소스 피쉬 그리고 참기름 오일 소스 피쉬 소스 소스 오 진저 진저 소스 진저는 와인 진저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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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거 먹으면 그리고 놀아 놀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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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난 이 숯불의 향이 너무 좋아요 오 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 와 오 워 오 들어왔 오우 헛 헛 헛 헛 헛헛! 보스 팝 여기 보스한테 방! 아임밍 пров besides her 이거 몇 인분이지? 몇 인분인가요? 몇 인분인가요? 두 인분인가요? 아 오케이 고마워 이거 로스 소스 메이크업 닭발 저는 린아오통 엉덩이 린아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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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클레이팟 이거는 링아오통 안에 닭고기도 있고 치킨 소세지 린아오통 에이 처음에 이렇게 비벼줘야 돼요 우와 린아오통 아 이게 약간 간장소스라서 이런 맛이다구나 맛있다 오 린아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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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맛있어요 린아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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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는 인터넷상에서 영군숲이 있다고 그랬는데 닭고기숲을 줘버렸네 영군숲 닭고기숲 닭고기숲 깔끔한 맛 간은 약간 소금만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맑아요 닭고기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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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이 쉽지가 않아요 참바이로 오 마이 갓 너무 좋아요 이거가 좋아요 이거? 왜? 왜 이래요? 이것은 망고 주인다 한 가지 망고 한 가지 망고 주인을 섞어주세요 내가 원하자 감사합니다 와아 와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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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머치 와아 오오 이거 완전 건강조수인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 마이 갓 이 밥에 약간 간장이 배겨서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거 향기름 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습불의 향 왜 약 항상 이렇게 스모키 향을 맡으면 기분이 좋지? 와 이 소스 때문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중독성이 있어요 밥에 밥과 치킨 밥 한 번 먹고 연근 한 번 먹고 한국에서도 치밥이 유행인데 지금 여기도 치밥이 유행인가? 지금 여기 이 밥에 누루무지가 섞여 있어서 밥 먹을 때 굉장히 고소해요 와 그리고 국물 국물 지금 비가 좀 더 오고 있어요 음? 치밥 음?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요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요 사실 제가 그동안에 밥 씌운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오후에 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참... 이제는 오늘 오후에 참고 한 번에 왜 가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